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고3이다 라고 부담감도 많고 첫 새학기에 들어왔을 텐데 먼저 첫 시험 학평 보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고요 많이 좀 억울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게시판도 보고 소통한 거 보니까 아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거의 막 그런 얼굴로 지금 제 해설 강의를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이 3월 학평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 좀 배신감도 느끼고 이거 오바다 너무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 친구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좀 진정하시고 먼저 총평을 하면서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아요 오히려 작년이 더 문제였어요 작년 여러분 선배들이요 오히려 3월 6월 9월 학평까지는 쉬웠어 근데 마지막 수능에 그냥 팍 나와보니까 헉 하면서 이런 배신감 막 이러면서 막 체조 등급 못 맞추고 그거 한국사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점수 깎이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강의하는 거 보니까 고3 친구들도 막 어 이거 그럴까봐 겁이 난다고 해서 강의도 많이 수강하고 그랬는데 이 3월 학평이 결국에 기통수를 때렸어요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 간다면 이거 조금 한국사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한 6월 학평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시험 우리 3월 학평에서 기본적으로 어렵다 근데 이게 작년 수능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쉬웠다는 말이 있어갖고 나중에 다 절대평가를 바꾸게 되면 좀 더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가 많이 했었어요 학교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저의 이번 2018년 수능 한국사도 교재를 다 개편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강의는 짧지만 문화 파트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는 경제 파트 그런 파트를 조금 더 많이 설명도 놓고 넣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나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발목 잡고 손목 잡고 막 엎어치기 하고 당할까봐 그랬는데 이번 3월 학평에서 어렵다 이게 조금 기조가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조금 대비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의 글들을 제가 쭉 봤더니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심각하게 어려웠어요 불국사 역시 국사가 너무 어렵다 불국사라는 말이 다시 또 나왔고 개 어려웠어 나 심각함 나 여태까지 중학교 때 정교권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대충해서 지금 20점 크크크크 20점 나도 막 뒤에서 와 이번에 한국사 네얼 오바다 나 여태까지 고정 만점이었는데 이번에 41점 심각함 근데 그 댓글에는 개잘봤네 크크크크크 공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오질 않나 압도적으로 어려웠다 이거는 뭐 여러분 오답률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오답률 10까지가 거의 정답률 50%가 넘지 않았어요 7번 13번 같은 경우 경제 약간 문화만 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경제 파트 문화 파트만 들어가면 정답률이 70%가 안 돼요 옛날 상대표가 따지면 진짜 개어련 거지 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개빡침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지금 많이 심각해요 어떤 친구는 나도 20점 우리 죽을까 죽지 마 기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 이제 느낌을 알았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래 이제 점점 기조가 예전에 거의 예전 과거에는 과거에는 정치사가 정치사가 정치 문제가 정치 문제가 거의 70% 정도였고 나머지 경제나 사회 이런 문화 파트에서 한 30%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에 요 문화 파트를 조금 대거 넣더니 그냥 어려워지는 거야 애들이 너무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했더니 이번 시험도 결국은 보면은 정치사가 역시 가장 많긴 많지만 역시 경제사 문화사 이런 사회 부분까지 특히 종합적인 문제들 종합적인 문제들이 대거 출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2 한국사도 보니까 이제는 지역사 지도를 지어주고 그 지역을 물어보는 거 간도 개성 이런 문제들 예전에는 선지 선지 분석을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이랬는데 근현대사 파트가 했던 경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뭐지 연도를 외워야 되나 미치겠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만의 고민은 아니다 다 어려웠다 다 힘들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1등급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어 또 어우 자만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학평할 때 잘 관리를 좀 해주는 걸로 하고 아직 3등급 이하 그런 애들 지금 아까 20점 25점 나중에 수시로 가야 되는데 최저 등급 못 맞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가 보면은 여름방학 때 좋아요 내가 지금 불안감이 좀 없고 큰 흐름 정도 안다면 여름방학 때 집중 공략해도 아직 한국사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나중에도 6월 학평이나 이 한국사가 여러분이 계속 짜증나게 한다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못하게 돼 수능도 결국은 풀다가 한국사가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평가 같아서 썼는데 어 뭐야 점수도 많이 안 깎일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해결하는 거는 이 한국사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은 적습니다 물론 옛날만큼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름방학 때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다행히 공부를 하겠죠 하지만 그걸 하다가 나머지 너무 짜증날 때 있잖아 그때 한국사 강의 한두 강씩 들으란 말이야 나머지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선생님 강의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다 30강 안팎이에요 다 25강 안팎이란 말이야 그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적은 거거든 그리고 한국사 흐름만 잘 따져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정치사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여러분이 너무 등한시한 거야 그것만 살짝 같이 끼워준다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야 다시 할 수 있어 일단은 여름방학 때 집중을 공부하겠다 이거는 1등급 받고 있는 애들 그리고 비록 2등급 인다고 해도 3등급은 좀 위험해요 2등급이라고 해도 내가 정치사까지는 완벽히 거의 정리가 됐어 나 그래도 한 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여름방학 때 집중 공략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3등급 물론 공부할 거 많아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 최저 등급도 못 맞추거나 점수가 깎이려면 위험할 수 있거든 해서나 이동지간에나 그런 걸 좀 편하게 머리를 식히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한국사 6월 학평에는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문제가 뭐냐면 내용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작년 수능이 좀 어려워서 근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쉽거든요 근데 문제가 꽤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한 여름방학 정도에는 그 문제를 좀 대비로 해서 좀 만들어주고 특강을 좀 열어야겠다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앞으로 수능 많이 남았습니다 역시 지금 할 거 많지만 내가 1, 2등급 받은 애들은 그냥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보면서 완전 손을 놓지 말고 나중에 6월 합형 때도 살짝 한두 번 정도 자기 복습하는 정도로 하고 해설강의 잘 듣고 그렇게 넘어가시고 학교 수업에서 특강을 해준다면 그런 거 좀 들어보시고 3등급 이하는 주말이나 주중에도 그래도 한두 강씩 해주면서 자신감을 좀 세우는 게 맞다 나중에 갈수록 더 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한두 강씩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 뭐 어려운 문제들 7번, 13번, 19번, 15번 이런 문제들 많은데 하나하나 해설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쫙 정리해 줄 테니까 선지 분석하고 이런 것들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보면 조선 파트 고려 파트 근현대사 파트 자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런 건 그 중심으로 좀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사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사가 총 6단원이란 말이야 우리 총 6단원이야 처음에 1단원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야 2단원은 고대시대 2단원은 고려시대야 3단원은 조선시대야 3단원은 조선시대야 여기까지가 전 근대 파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근현대사로 가서 이때부터는 근현대사로 가서 현대 가서 개항기에요 4단원이 개항기야 그 다음 5단원이 일제시대야 그 다음 현대시대야 이렇게 총 6단원이야 문제는 10문제 10문제 고루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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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루 나와요 그러다가 독도 같은 거 하나 문제 종합적인 거 하나 문제 그 정도야 보통 고루고루 3문제에서 4문제로 고루 나온단 말이야 어느 한 부분 약한 부분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좀 파고들어 어 나 고루고루 약한데 어 나 일제시대에 나 너무 약해 그런 애들 그거 다 틀려 여기 부분에서 저 현대사도 안했더니 다 틀려 문제는 고루고루 나오거든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물론 저체적인 흐름을 다 정리해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문화파트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문화파트를 좀 중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 1번부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큰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